태상완께서는 하늘의 명을 받아 조선을 세우셨고 상완께서는 적장자로 그 길을 이어 이 조선을 다스려 오셨노라. 그러다 오늘에 이르러 상완께서 나를 건국에 공이 있다는 이유로 세자로 삼으시고 측의를 명하는 표지를 내리시니 두려운 마음으로 이를 받들어 내가 이제 구강의 자리에 오르노라. 이에 종친 제보 대소 신료에게 이루느니 경건한 마음으로 과인을 보필하여 나의 덕이 부족한 곳을 채우도록 하라. 아울러 널리 은혜를 베푸는 일로써 과인의 첫걸음을 날리고자 하니 모든 관하는 옥사를 열어 죄수들을 박면도록 하라. 소음이 방으로 가옵니다. 사실 죄인은 나요. 전하 그게 어인 말씀이시옵니까? 망각하옵니다. 거두어 주시옵소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아니요. 나는 죄인이요. 경들이 그간 모든 걸 지켜봤으니 잘 알 거요. 비록 살기 위한 몸부림이었다고 해도 죄를 지은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오. 그 죄를 씻기 위한 방법은 오직 하나. 이 조선을 탄탄한 반석 위에 올려놓아 천년을 이어가고 만년을 이어갈 수 있는 강건한 국가로 만들어가는 것이오. 과인은 오늘부터 이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 모든 걸 바칠 것이오. 그리고 만약 이 과업을 완성하는 데 방해가 되는 자가 있다면 그게 누구든 몸이 다스릴 것이오. 자신이 세운 공을 믿고 왕의 권능을 침해하려는 자가 있거나 신하의 본분을 망각하고 국왕의 지위를 노리는 자가 있다면 절대로 용서치 않을 것이오. 군왕은 군왕답고 신하는 신하다운 나라 그리하여 백성이 편안한 나라 이것이 바로 과인이 만들고자 하는 조선의 모습이오. 이를 가슴에 새기고 잘 따라주길 바라오. 예 전하 명심하겠사옵니다.